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의학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 권의 책을 끝냈죠. 의학 오디세이라는 책,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의학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었고요.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몸의 역사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책은 주로 역사적 사실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중간에 두 번에 걸친 몸의 역사라고 하는 강의는 의학의 철학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요. 이 두 개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의학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야기는요. 뒤집어진 의료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 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책이죠.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라고 하는 에릭토 폴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장 전문이고요. 그리고 또한 디지털 헬스, 디지털 의학, 디지털 건강에 관련된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이기도 하고요. 세 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세 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청진기가 사라진다. 두 번째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딥 메디신 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세 권 모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보면요. 자세히 좀 살펴보십시다. 보면은 청진기가 사라진다. 첫 번째 책인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원어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해요. 의학을 창조적으로 파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이 모두 다 디지털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는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강의에서는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비슷한 혁명. 그게 뭔가 하면 인쇄혁명입니다. 구텐베르키의 금속활자가 나온 이후에 생겼던 그런 변화와 대비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혁명은 그때 인쇄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첫 번째 책인 청진기가 사라진다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 창조를 하려면 파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수적으로 과거로부터의 전통을 이어가야 될 그런 임문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을 주장해서는 관습만을 주장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를 해야 된다. 창조적으로 파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볼 책은 뭔가 하면 The Patient Will See You Now예요.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있습니다. The Patient Will See You Now. 재밌죠? The Patient Will See You Now예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듣는 말이 뭡니까? The doctor will see you now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봐 드릴 거예요. 진찰해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주 익숙한 영어권에서 익숙한 그런 단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뒤집은 거예요. 이 사람은. 리토플은. 의사가 환자를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사를 본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책에서 얘기했던 파괴.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의사와의 관계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규범이 이제 무너지겠다. 이미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딥 메디신이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것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왓슨과 같은,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암 진단에 대단한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이 책은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라는 이 책. The Patient Will See You Now라는 책은 이게 두 책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과격한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견 보기에. 과격한 주장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과격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얘기는 이렇게 됐고요. 이 책의 내용을 좀 봄이 이뤘습니다. 차례를 봄이 이뤘습니다. 1부가 물이 익은 혁명, 2부가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 3부가 충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1부를 볼 거거든요. 4개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의료, 명성중심의학, 중대한 변화의 선례들. 이게 인쇄혁명하고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젤리라 졸리 유명한 안젤리라 졸리 여배우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새로운 데이터 정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스마트폰 얘기할 거고 마지막에는 또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 있죠. 충격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크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두 개의 혁명이에요. 하나는 인쇄혁명이고 하나는 스마트폰 혁명입니다. 인쇄혁명은 15세기죠.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나온 이후에 유럽에 생겼던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그때 르네상스가 나타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또 정치적 변화도 많고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비견되는 스마트폰의 충격은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나 보자고요. 인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책이라는 게 아주 귀한 재산이었죠. 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으로 필사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주 식유한 원자료를 갖다 놓고 필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암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전 시기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인쇄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책을. 그래서 과거에는 소수의 지식인이 또는 성직자가 독점할 수 있었지만 인쇄혁명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권위의 이동이 됐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인쇄라고 하면서 똑같은 걸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한 재연이에요. 똑같은 걸 재연해요. 옛날에 필사를 할 때는 필사를 하면서도 그대로 벗겨 쓰면서도 슬쩍슬쩍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주석을 달기도 하고. 그런 전통이 있어서 공부라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필사를 해가면서 거기에 자기 견해를 덧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진정이 돼가는데 이제는 균일한 재연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타가 나도 똑같이 재연이 된단 말이죠. 대량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후에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서 대량생산이 실질적으로 있게 되죠. 아이디어가 대량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이디어가 생산돼서 그것이 대량복제가 되죠. 대량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물건들도 생산물들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쇄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소수의 성직자나 지식인이 암소하는 것,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서 적당히 자기 이익에 맞춰서 변주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직자들이 그런 짓을 했던 거잖아요. 중교혁명 이전에는. 그래서 무슨 면죄부를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권위와 지식을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그런데 인쇄혁명 이후에 그것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중교혁명을 불을 당기죠. 그래서 성서로부터 다시 돌아가죠. 성서를 과거에는 소수가 독점했지만 이제는 똑같이 복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인쇄기 혁명이고요. 이것과 거의 동등한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충격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스마트폰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2007년이죠. 2007년에 얼마 안 되진 않아요. 지금부터 13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벌어진 변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우리는 그 한 가운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혁명의 와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인쇄기가 있을 때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였어요. 그렇죠? 그걸 복제해서 막 퍼뜨릴 수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 되면서 누구나 그런 정보나 지식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죠. 생산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소비자였지만 지금은 생산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정보의 동등하고 평등한 생산과 공유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거기에 없는 게 없죠. 뭐든 걸, 뭘 모르면 유튜브에 가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텍스트로 검색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텍스트조차도 필요 없어지잖아요. 유튜브로 직접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뭔가 골치게 있다. 유튜브에 치면 그대로 그냥 재현해 주니까요. 바로 보고서 따라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 차이다라고. 인생명과 스마트폰 혁명의 차이다라고 불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능동적인 프로슈머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컨슈머, 소비만 했지만 지금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민주화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다수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몇 문장을 써봤어요. 뒤집어진 의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텐베르크형 인간에서 일체형 인간으로 간다. 구텐베르크형 인간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복제하는 거예요. 정보 소수가 생산해내고 그걸 복제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생산과 소비가 일체되어 있다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일체형 인간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에서 몸의 역사 얘기할 때 철학적으로 얘기했듯이 채화된 인지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일체형 인간으로 간다. 인티그랄 면이다. 과거에는 이성적인 인간, 감성적인 인간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개개인이 각자의 의학 자료와 그것을 처리한 능력을 자신의 세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소유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 자신의 맥락이에요. 과거에는 지식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지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또 다시 한 단계 거쳐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를 습득하는 순간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맥락 속에서 소유한다. 해석이 아니라 소유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 몰고 온 그런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게 보건 의료에서도 어마어마한 혁명은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오고 있고 이건 불가폐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저항한다 하더라도 저항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건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잖아요. 특히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보건 의료 비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혈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나쁜 보건 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란 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보건 의료 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급하고 와이파이를 보급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비용이 굉장히 적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의 단견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의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한 감을 가지는 의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건 일견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크게 봐서는 그거는 저항할 수 없는 흐름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보급하면 의료가 민주화되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장이요. 보건 의료에서 제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인력이 바로 환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의사결정을 대략했잖아요. 그게 자기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환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 환자의 치료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조력자다는 거죠. 조력자, 자기 주체이기도 하면서 거기서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환자의 역할이 여태까지 제대로 부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환자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이 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통한 생체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환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 중심으로 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의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의료 민주화라는 것은 바로 지식이나 의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서로 서로 그리고 기기에 와도 전자적으로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초연결성, 초연결성이라는 게 하나의 화두죠. 하이퍼 커네틱이다.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연결성이 바로 의료 민주화 모델에서 하나의 핵심적 특성이 되고 있다.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특성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진 의료 두 번째입니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또는 전반적으로 의료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건강 공동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 지금까지는 환자와 의사와 일대일 관계의 대부분의 진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동일한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데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 분들 보시면 거기에 온갖 생체 정보들이 기록되고 있죠. 맥박수, 최근에 애프로치에서는 심전도까지 기록하죠. 그다음에 산소포화 농도 이런 것까지 다 측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는 걸 다 감지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모이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가 나보다 운동을 많이 했나, 뭘 많이 했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관리 경쟁 또는 협력 경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코어피티션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여태까지는 경쟁이 모든 것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경쟁과 협력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상태가 올 것이다. 의료에서 그런 것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환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환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환자는 최고 운영 책임자다. Chief Operating Officer가 된다. COO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역할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죠. 의사는 최고 경영자다. Chief Executive Officer, CEO고 환자는 COO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소비자의 역할을 계속 억압을 한다면 의료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관계, 환자의사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난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Eminence Based Medicine, 명성중심의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Evidence Based Medicine 증거기반의학의 대책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권위, 명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의료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포함하고 있어요. 과거의 권위주의로부터 중간에 상업주의를 거쳐서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히포크라테스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유산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의료관계가 지배해왔다고 해요. 온정적 간섭주의, 파터널리즘, 가부장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파터널리즘이 주를 이뤘고 비밀주의, 환자의 질병 자체를 고지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환자와 의사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했던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 몸은 의사가 제일 잘한다였어요. 의사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점차 근대로 넘어오면서 전문가주의로 변화가 됩니다.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거는 권위를 버리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는 속에서 권위와 계약을 혼합하는 겁니다. 권위와 계약이 조합위를 이루어서 의사가 모든 걸 가장 잘 안다,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그 의사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의사는 어떤 이타적인 서비스 정신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약적인, 도덕적인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게 전문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문가주의는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상업주의가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런 목소리가 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상업주의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상업주의가 지나치게 득세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의 때를 맞춰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2007년에 아이폰이 만들어지잖아요.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의료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정보 같은 것들이 공개되고 그럼으로써 해서 상업주의의 폐해를 의료민주주의가 대체해가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있었던 히포크라테스의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상업주의의 물결이 너무 강력해서 전문가주의의 목소리 잘 들리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 혁명, 스마트폰 혁명 또는 정보 혁명을 통해서 의료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 와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역사적인 일을 다시 좀 더 하면요. 미국 의사협회의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는 AMA죠. AMA. AMA는 1947년에 창립됐어요. 그때 창립될 때부터 이미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윤리강령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권위를 가지고 환자에게 베푸는 그런 시혜의 성격에 강화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환자라고 하는 요소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1957년이에요. 고지에 입각한 동의, 인폼드 컨센트라고 그러죠. 인폼드 컨센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의료윤리에 또는 연구윤리에 금과 옥조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환자가 이해하도록 하고 그 이해에 바탕해서 동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57년에서야 이런 것이 규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것을 거의 무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학적 가부장주의고요. 그러니까 만년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곳이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불폐한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환자와의 관계에서 역학관계에서 의사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의사의 이해관계가 안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에 있어서 의료보험을 저지한 그런 로비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사방 선진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 의료보험을 가지지 못한 사적 보험회사가 의료보험까지도 관장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된 데는 의사협회의 반대가 주요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을 보십시다. 이게 미국의 의사협회가 의료보험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 활동할 때 아주 중요하게 활용했던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 의사의 모습, 본래 모습이에요. 의사가 이렇게 자비롭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면 이게 무너진다라는 논리였어요. 그 당시 의사협회의 주장은. 그런데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홍보 전략은 주요했고 결국은 미국은 그런 미국 의사협회의 주장에 의해서 제대로 우려한 전혀 또는 유럽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료체제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에릭 토플의 주장은 이때부터 가지고 온 어떤 권위주의적인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 현재 처방, 의사가 처방을 내리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닥터스 오더라고 불러요. 오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존재였던 것이죠, 의사는. 고통을 받고 치료를 당하는 것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관계가 그렇다는 거고요. 중간에 이 얘기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AMA하고 우리나라 KMA, 대한의사협회죠. 의사협회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보면 미국 의사협회는 현재 회원이 10만 원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1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의사협회는. 그런데 이거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의사의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100%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가입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5%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계속 줄고 있어요. 1950년대에는 75% 했는데 지금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 가입하는 의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강제 가입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강제가 아니라 당연히 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난 처음에는 일본하고 우리만 같은 줄 알았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본도 아니에요. 일본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지점입니다. 이건 주제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사가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에릭 토플의 주장에 그런 맥락에서는 통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가부장주의의 흔적들을 보자고요. 암 걸린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고지를 안 해줬어요, 본인한테. 가족한테 얘기했을 뿐이지 본인한테 얘기 안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행이 이것도 역시 권위주의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최근에는 스스로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로렌저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의사들도 모르는 건데 스스로 희귀병을 원인을 찾고 해결책까지 찾아내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의 상징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사와 환자는. 6년 공부하고 8년 공부하고 또 전문의 공부하고 경험이 쌓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보다 지식 수준이 높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경험원도 그렇고요. 자기의 질병 경험은 자기의 것이지만 객관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환자라는 이름을 보자고요. 환자라는 말은 패션트라는 말은 견딘다는 뜻이잖아요. 인디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 하면 의학적 치료를 받는 고통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학적 관계를 맺은 사람만을 환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환자라는 말을 바꾸자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이다, 소비자다, 의뢰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법에서는 의뢰인이라는 말을 쓰죠.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심리상담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의학에서는 그냥 환자라고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릭터폴은 그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동적 개인 참여자, Individual Active Participant, IAP. IAP라고 부르자. 환자라고 부르지 말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표, Nothing about me, without me.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행해지는 것은 난 못 참겠다. 이런 정서가 최근에는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퇴원 명령서라는 말이 있어요. Discharge Order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퇴원을 명령하지 않으면 퇴원이 안 되는, 공식적으로. 이런 서비스 관계가 어딨냐는 거죠. 의료 말고는 없다는 거죠. 어떤 직종에 있어서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서비스 제공자가 명령을 내리는 데는 없다는 말이죠. 이게 특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쇄혁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쇄혁명에 관련해서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죠. 금속활자가 중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금속활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고려잖아요. 1377년에 직지심체요절, 그러니까 불경을 요약한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텐베르크가 그런 금속활자의 시조로 알고 있잖아요.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훨씬 앞섰지만 이 파급력에 있어서는 구텐베르크 활자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를 찍었잖아요. 이거는 위에 거는 요절이지만 불경이에요. 어쨌든 간에 종교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유럽 사회에서는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이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것이 소수의 성직자들이 성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서를 금속활자로 대량으로 찍어내므로 해서 그런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 가서 성직자의 설교를 듣는 거였는데 그것이 진리였는데 이제는 자기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넘어간 거고 소통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 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움을 발견해 나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폭발하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니까 알력이 생기고 전쟁까지 벌어지는 거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한 종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이 축적되면서 리네상스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록을 하게 되니까요. 누가 어떤 걸 발명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 개념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었고 특허 개념이 있게 되니까 어떤 동기가 부여되죠. 그래서 더 창의력을 효과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43년에 한글이 만들어져요. 44년에 구데메르크 성서가 나오는데 3년 후에 한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천지인이라고는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게 조합이 만들어져요. 우리 한글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언어라에도 없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이거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은 그냥 일방적인 글자잖아요. 한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로마자 같은 경우도 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별적인 알파벳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초, 중, 종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자가 유일한 거죠. 우리가. 그것도 그 당시에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발성기관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 굉장히 실증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큰 차이는 뭔가 하면 구델베르크의 금속활자의 영역력과 한글의 영역력이 좀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 한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든 문서는 한자로 작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한글이 그렇게 일상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백 년 지나서 우리가 정보 시대에 들어와서 그 빛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적합한 글자가 우리 한글이죠. 그렇죠? 알파벳보다 훨씬 더 적합한 글자입니다. 보세요. 일본이나 중국 친구들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로마자로 치죠. 그다음에 매주 나오면 그쪽에서 하나 고르잖아요. 우리처럼 직접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엄지족이 많은 나라가 없죠. 이건 정보화 시대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활자, 지금 여기서 활자 하나는 활자를 얘기했고 우리는 문자를 얘기했어요. 활자 시대, 구텐베르카이 온 활자의 시대 그리고 우리 재정대왕이 온 문자의 시대 문자도 조합문자의 시대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정보화 시대 정보 혁명, 스마트 혁명에 초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이뤄낸 여러 가지 변화 루토의 종교개혁, 르네상스, 종교전쟁, 과학,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이에요. 인쇄술과 스마트폰의 공통점. 지식이 폭발하죠. 여기저기서 지식이 폭발합니다. 서로 소통하게 되니까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고요. 혁신이 자극이 돼요. 옛날에는 그냥 똑같은 것만 전달되어 있지만 새로운 혁신이 자극이 되고 개인주의가 또 고치되는 것도 맞죠.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 있잖아요. 다른 형식의 소통은 있지만 원시적인 의미의 소통은 없는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혁명이나 전쟁을 촉발했고요. 구텐베르크 이후에는 종교전쟁이 11차례나 일어났고 스마트폰 이후에는 아랍의 봄 같은 항쟁도 있었고요. 또 그런 문자 그대로의 전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죠.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의 연결망이 기반이 생기고 대인상호작업이 감소하는 것. 이것도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DIY.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유튜브 보고 모든 걸 다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저한 비용 감소입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인쇄술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필사하던 시대의 비협은 노력이라든가 비용에서 엄청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이제 종이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고요. 사회의 연결망을 봅시다. 15세기 이후에 종교전쟁이 11번이나 일어나요. 11번이나. 그다음에 17세기의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뉴턴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장 뉴턴 같은 경우에. 아이장 뉴턴은 원래 점성술사였거든요. 연검술사하고 점검술사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천체를 관측하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설명 구도를 만들면서 수학을 공부해요. 그때부터.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을 가지고 체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미적분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때. DIY의 원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책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쓴 책을 동료들과 같이 돌려 읽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시키는 그런 저작의 문화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뉴턴의 프린키피아 뿐만 아니라 에담 스미스의 국비론, 국비론, 경제학의 아버지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방에서. 다방에서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17세기까지 인쇄혁명의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디지털혁명이죠. 2010년대 아랍의 봄. 이것도 SNS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친밀과 고독의 경계가 이동해요.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못하잖아요 거의. 그러면서 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서 그걸 통해서 다른 방식의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어떤 그런 큰 변화를 맡고 있다. 창의성. 인쇄술 이후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 물론 그 이전에도 커피를 끌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인쇄술이다.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하죠. 그래서 목성에 위성을 그리잖아요. 목성에 위성을 그려요. 그래서 그걸 인쇄물로 출판을 해요.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런 과학적 지식들이 확산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또 우리 의학에서 봅시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안드레오스 베살리우스가 해부학의 선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해부를 하고 이렇게 책을 써서 이걸 확산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영향력이 없었겠죠.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출판해서 대량으로 유통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살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특수하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그렸고 이거는 금속활자는 아닙니다만 목판으로 출판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유럽 전역에 퍼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기술하고 관계가 굉장히 크다. 스마트폰에는 도입되고 난다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리레오는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이라는 한 별만 관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끌는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에 앱 하나 깔아서 하늘을 보면 거기 별자리에 대한 누군가 정보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런 천문학이 이런 지경으로 와 있고요. 또 의학상에서 보게 되면 베살리우스는 어렵게 시체를 구해서 그 시체를 해부를 해서 그걸 그림을 그려서 출판해서 확산을 시켰습니다만 이제는 칩에다가 피한 발군만 떨어뜨리면 우리 인체에 관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기와 스마트폰의 활용 사례입니다. 보면 왼쪽 그래프는 1400년부터 1800년대까지예요. 책의 생산량이 얼만큼 증가했는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그런데 오른쪽은 스마트폰의 생산량이에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도 안 되는 사이죠.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데 단위를 보세요. 단위를. 단위를 보면 책의 단위보다 공유 몇 개 더 붙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디어의 공유 기회가 100만 배가 늘어났다. 100만 배. 100만 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그리고 자율성이 보유돼요. 책이 나왔을 때는 스승과 견습생의 관계가 변화돼요. 그래서 도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도제 관계가 무너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정 뉴턴은 독학으로 고차원 수학을 발명했다는 거고요. DIY의 원조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공공도서관이에요. 기록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중요해지죠. 책으로 유통될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도서관 안에 모아놓을 필요조차가 없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계, 태블릿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공공도서관이나 개인정보도서관.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는 뭡니까? 독학하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MOOC라는 게 있잖아요. MOOC. MOOC MES Open Online Course. 멘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학위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단 말이죠. 독학하기가 가능할 정도로 됐고요.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고. 그다음에 모든 주제에 무료 교육 자료가 넘쳐납니다. 인터넷에. 유튜브만 쳐봐도 어마어마한 게 나오죠. 전 세계의 휴대전화가 70억대래요. 이런 시대가 오겠단 말이에요. 책의 시대에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넘어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두 개가 어떤 큰 혁명을 일으킨 건 동일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이 빠르다는 거죠. 다음은 가부장주의 성직자 스마트폰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후로 의료의 권위주의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미국의 의사협회의 윤리강령 속에 그들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스마트폰 혁명 시대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워치 또는 각종 스마트 기기 또는 IoT라고 그러죠.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 통해서 온갖 정보들이 모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자료가 거대 집단의 코호트 정보로 자원을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인구학적 특성을 낳은 사람들끼리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노멀, 새로운 규범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걸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MOOC 얘기를 했는데 MOOC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중 공개의료, Massive Open Online Medicin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MOOC에 대응하는 MOOC입니다. 그러니까 MOOC는 학습, 교육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MOOC는 의료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겠다. 학습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도 그렇게 온라인으로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의료에서 상향식 운동. 지금까지는 권위주의적인 체계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는 상향식이 될 것이다. 그걸 이 사람은 2010년대에 아랍의 봄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료에서는 상향식 운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면요. 아론 후렌버그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소설을 쓸 때 이렇게 온갖 센서를 몸에 부착을 하고 소설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창작을 할 때의 그런 감정상태, 생리적인 상태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설을 출판했을 때 독자들을 초대해서 독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장치를 씌우고 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작할 때의 그런 생리적인 변화와 읽을 때, 독서를 할 때의 그런 변화, 그걸 비교해서 본다는 거죠. 새로운 시도죠. 이야기가 소비되는 방식에 있어도 이런 최신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변화들을 보게 되면 저렴한 무선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원격의료 갖고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데요. 어떨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막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 가지 무슨 명분들이 있어요. 의사를 통하지 않고 하게 되면 오용될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격 모니터링, 가상 내원. 요즘에 어플을 통해서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어플을 통해서 자기 자가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플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자가진단을 해봅니다. 어플을 받아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진단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렘 리프크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뭐 수소혁명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는 4차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3차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 변화가 어떤 거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주 많은 자본을 들이고 많은 노동력이 투여돼서 생산물을 만들어냈지만 지금 그런 한계 비용이 엄청 적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 구조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은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 그렇잖아요. 엄청난 비용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낭비주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기기가 도입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성직자와 의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직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대요. 성직자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쪽 구석에 있는 특별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도 자기 토착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으로 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와 지식을 독점한다는 거잖아요. 라틴어라는 것이 그런 권위의 상징이었죠. 유럽에서는. 그런데 의사 쪽에서도 보게 되면 전문용어를 굳이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문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라틴어로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안 쓰고 영어로 쓴다는 것이 그렇게 되겠죠. 영어나 라틴어. 의학용어가 라틴어가 많으니까요. 그런 의사와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보면요. 전자책이 있어요. 전자책이. 여러분들 미국에 아마존이 있죠. 아마존 전자책이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소점에서 내잖아요. 리디북스니, 교보니, 예스24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는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고 있으면 옵션을 켜면 이 구절은 몇 사람이 하이라이트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아주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종이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도서관 책에다가 낙서를 해냈다면 그건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매시브하게 공개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래요. 구텐베르크가 독서를 민주화했다면 스마트폰은 의료를 민주화한다. 의료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릭터폴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네라 졸지 사례를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안제네라 졸지 아시다시피 2013년에 유방 절제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요. 우선 팩트, 과학적 사실을 우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BRCA1, BRCA2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유방암 또는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죠. 유전자가 무조건 암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과 가정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제레 졸지 같은 경우에 유전자도 있고 가정력도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평균적으로 85%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이 생기기 전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결정을 했고 수술을 받았고 그 사실을 대중에게 공포했어요. 이게 큰 거죠. 그래서 It's my data and my choice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에릭터프라이 주목하는 점은 이런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 정보를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가 해석을 해서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포하기로, 대중에게 공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자기죠.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보통 공개 안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사람은 그걸 대중적으로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정보생태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획을 건 사람이 안젤리나 조리였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대한 결정도 그렇지만 의학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의학정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의사를 통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조리는 의사를 통했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결정을 했고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남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을 뒤져보면 예방적 유방절제술의 항목으로 뒤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보면 과잉진료의 의혹이 짙은 것들의 사례들이 제 눈에 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걸 부추기도 한단 말입니다. 조리의 그런 사례를 인용을 해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실인 거죠. 그런 거고 또 긍정적인 측면은 자기 결정을 한다는 거. 정부에 접근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요. 뒤에 논쟁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 논쟁이 뭐냐 하면 23andMe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주는 대중과 직접 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주는 그런 회사이고요. 미국의사협회와 FDA가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하죠. 그래서 FDA에서 이런 사업을 금지시키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한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대로 된 자기 원래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에릭 토펄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런 대중에게 의학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부장적 의료 기득권. 이게 AMA나 FDA가 이런 쪽이죠. 그다음에 테크노 포퓰리스트. 이게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포퓰리스트고 미국의사협회나 FDA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토론 주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BRCA1과 BRCA2 유전자는 유방암의 원인인가 하는 거예요. 졸리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유전자와 유방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얘기했잖아요. 유전자와 가족력,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결정적인 요인인가를 토론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23andMe 같은 경우에 의사를 통하지 않고 유전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괜찮은가? 부작용이 있고 또 이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토론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